뒤가 깨는 길을 아니까 우어씨 뭐야 이거 빠트리가 내 카냐 오어씨 안돼 안돼 큰일날뻔했어 나 원래 왜 이러지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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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씨 밀린다 밀려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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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내가 다 길막해버렸다 아 좀 더 쉬다가야겠다 와아 너무 힘드네 아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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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